어떻게 오십니까. 7, 8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같이 볼 사람이 없지 않나요. 딸기 파티는 꼭 막걸리랑 같이 통장인데 넙죽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예약해 둔 딸기 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스네이거장학부 신입생 김성권 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배달부 카카가 되어 학생들에게 직접 딸기를 배달하러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따고 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이스트 공식 유튜브인데요 간단하게 인터뷰 괜찮으시겠어요? 새내기 과정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이름은 정수빈입니다 아 정수빈씨 야구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아 오늘 혹시 딸기 파티 가시는 길인가요? 네 가는 길이에요 정말 일주일 내내 딸기만 먹는 것 같은데요 피해를 뽑으면 딸기 주스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딸기 오늘 또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재밌게 딸기 파티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카이스트가 카이스트 공식 유튜브인데 인터뷰해도 괜찮을지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롯데리아 대 서브웨이 하나 둘 셋 서브웨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서울대 대 카이스트 하나 둘 셋 카이스트 와아아아아아아 여기 없는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총장님대 넙특이 하나 둘 셋 실패 틀렸어 틀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요 우리 카이스트의 마스코트하면 떠오르는 동물 거위대 고양이 하나 둘 셋 거위 잘 부탁드립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2학번 허지윤입니다 딸기파티를 즐기는 본인만의 꿀팁이 있나요? 딸기파티는 꼭 막걸리랑 같이 하면 좋습니다 오늘 딸기배달부 카카인 제가 딸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틀어주시고 자 20초 자 준비 시작 가이스트 스트로베리 파티의 이름은 베리 해피 파티 스트로베리 파티인데요 가이스트 페이스트리 마스터 요리사 마스터 스트로베리 페트리 땡 미스터였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빨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터 친구들끼리 이렇게 화합을 도모하고자 미구동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원하실 분 있으세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두 분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핫플레이스 오리언못 vs 장용실상 하나 둘 셋 오리언못 아 좋아요 자 공부는 어디서? 교환공간대 학술문화관 하나 둘 셋 학술문화관 아 아쉽습니다 학술문화관 있잖아 롯데리아 vs 서브웨이 하나 둘 셋 롯데리아 아 두 층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하네요 감따기 감따기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게임해주셨으니까 제가 딸기베드로 카카오거든요 딸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지 야! 까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카이티비에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레인지과학과 2위학번의 재학증이고 17반 여자 프락터인 이수연입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긴 문장을 20초 안에 말해주셔서 성공이거든요 자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카이스트 스토르베리 파티의 이름은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인데요 카이스트 페이스트리 마스터 요리사 미스터 스토르베리 패트리 씨는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에서 미스 스토르베리 KT 씨를 만나 청혼했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스트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의 주최자 스트라이크 스토르베리 씨는 미스터 스토르베리 패트리 씨와 미스 스토르베리 KT 씨에게 축하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몇 쳐도요? 미스터 스토르베리 KT 씨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22학번 장동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긴 문장을 20초 안에 완벽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음의 준비 하시고 시작! 카이스트 스토르베리 파티의 이름은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인데요 카이스트 페이스트리 마스터 요리사 미스터 스토르베리 패트리 씨는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에서 미스터 스트로 베리 KT 씨를 만나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스트 베리 해피 파티 스토르베리 파티의 주최자 스트라이크 스토르베리 씨는 미스터 스토르베리 패트리 씨와 미스터 스토르베리 KT 씨의 축하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성공! 딸기 생크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답변 3개가 똑같이 나오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서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유승협 카이스트 전기전자 유승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승협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심지훈이라고 합니다 첫 질문이니만큼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위 대 고양이! 하나 둘 셋! 거위! 아 좋습니다! 자! 롯데리아 대 서브웨이! 하나 둘 셋! 서브웨이! 서브웨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브웨이! 서울린의 카이스트! 반드시! 어 어디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카이스트! 와 전기전자 유승협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자 총자님 대 넙죽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넙죽이! 와 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청량한 봄 기운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딸기 배달부 카카였습니다 내년에도 또 봐요! 안녕! 저희 딸기를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딸기 파티! 딸기 파티 대박! 딸기 파티 대박! 딸기 파티 화이팅! 딸기 파티 대박! 딸기 파티 화이팅!